청구는 복화 1회에 14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인 쓰기 잠깐만 n i i n e i 가 i e 중에서 i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나인 다 합쳐서 나인 오 알겠습니다 나인 나인 오케이 다음 친구를 만나볼까요 얘는 라인 쓰기 l i n e 그래서 합쳐서 라인 계속해서 i 가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라인 많이 됐죠 오 좋아요 연습 많이 해왔네요 네 블라인 좋아요 계속해서 아이스 쓰기 i s e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아이스 근데 어디 틀렸게 s 요 s 가 아니고 c 요 그렇죠 c 가 s s s s s s s s 그래서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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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바이크 바이크 쓰기 b b i k 이 합쳐서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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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요 계속해서 라이크 라이크 k i k k 아니에요 lk 아니요 lk c e 그래서 한군데 틀렸죠 c 였나 c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 아니에요 k 였어요 이렇게 네 합쳐서 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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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아이고 r i 뭐지 썰어봐 소리가 라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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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라이스 오브라이스 알 때 라이스 아 라이스 그래서 쓰기 r i s 에스 에스 e 어디 틀렸게 아 s s s s 소리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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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 소리 소리가 기억나야죠 와 전투 l l l l l r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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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틀렸게 동굴 식물은 바인이 아니고 와인이라 이건 와인 와인 할 때 비가 생겼는데 바인이잖아 이건 바인 계속했어 소리 소리가 기억나야 되는데 다이스 쓰기 D I S E 어디 틀렸게 또 S S C 그래서 합쳐서 다이스 다이스 소리가 기억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 주자비가 크고 마이크 M I K E 소리 마이크 마이크 이 소리 그래서 소리 뭐예요? 아, 그게 뭐지? 참아로 하이키 次 キ イ ر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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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巻 소나무 소나무 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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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N E 소나무가 사인이야 사인? 아니에요 소나무는 사인이 아니고 파인이라니까 파인 P요 P F 소리하고 F 소리하고 다릅니다 파인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예요? 마우스는 생지 한 마리인데요 마이스 마이스 M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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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생쥐 한마리는 이렇게 쓰고 마우스 입니다.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생쥐들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요. 원래는 s 붙이면 뭐뭐 들이 되는 게 맞지만 얘는 그렇게 안 하는 애예요. 아예 단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은 북인데 책들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해. 근데 생쥐는 그렇게 안 하고요. 이렇게 안 하고요. 마우스가 마이스가 됩니다. 모습이 바뀐다고요. 아예 단어 모습이. 알겠습니까?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. 자신 있는 것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